안녕하세요 스페이시입니다 스윗 여러분 드디어 저희의 첫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타입으로 컴백합니다 이번 앨범도 우리 스윗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며칠전에 컴백 스포일러가 올랐었죠 네 맞아요 스윗 여러분 저희 앞으로 공개될 다양한 컨텐츠 많이 기대해주시고 9월 6일 저희 컴백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앨범이 스윗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애플 뮤직과 함께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는 항상 사랑해주시는 스윗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함께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애플 뮤직 홈페이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테레오타입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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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